동대문구가 2021년 국악기 특성화학교 지원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초중학교 음악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일환으로 음악교육에서 우리나라 전통악기 비중을 높이기 위해 3천만원을 투입해 전통악기 6종을 지원하는 겁니다. 지원악기는 가야금, 거문고, 아쟁, 해금, 장구, 북 등 6종입니다.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6종의 악기 중 특성화학기 1, 2개를 선택해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달 31일까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에 제출하면 되고 한 학교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의 표현력과 소통능력,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